오늘 기자 수첩은 국민의당 분당 사태를 취재한 신익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바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국민의당이 사실상 쪼개진 것 같은데요. 어제 통합 반대파가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이라는 당명을 확정한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가 어제 서울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도 본격 출범을 했는데요. 국민의당 국회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박지원, 장병원, 천정배 의원 등 모두 9명입니다. 권로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 16명도 창당 발기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다음 달 1일입니다. 광주와 전남,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 대회를 열고 6일 서울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개최해 창당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찬성파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통합 행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주 23일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서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는 권은희, 송기석 의원 정도가 명확하게 통합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전대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바른정당도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합당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당의 분당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있는 중재파들의 거취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광주, 전남 의원들인데요.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황주홍, 송금주 의원 등입니다. 중재파가 지난주 회동을 하고 안철수 대표의 조기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막판 중재에 나섰는데요. 사실상 중재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관심은 중재파 의원들의 거취에 쏠리고 있습니다. 중재파의 거취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민주평화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여부, 더 나아가서 국회 구도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재파는 일단 국민의당 전대 전에 거취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 분열을 막으려 했던 만큼 대부분 그냥 남을 거라고 보는 시각과 호남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민주평화당 행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양쪽 모두 가지 않고 무소속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재파 의원들 역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다. 또 다선 중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최우선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한 주 깊게 또 치열하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가운데 16명이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만큼 국민의당의 분당은 호남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당의 분당 위기로 최대 지지 기반이죠. 호남의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 전남만 16명입니다. 전북까지 합하면 국민의당 소속 호남 지역구 의원이 모두 23명입니다. 이들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건데요. 각 지역구 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이 선택지를 결정하면서 지방 의원들과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의 분당으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은 사실상 3당 체제로 칠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까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의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권발 전개 개편이 텃밭인 호남의 정치 지형과 지방선거 구두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당도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가 국민의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